네. 레경이와 세미는 오늘도 둘이서 노느라 바쁩니다. 돌을 갈아 얼굴에 바르는데요. 언제 왔는지 태영이가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얼굴에 돌가루를 바르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느라 바쁜 레경이와 세미. 이때다 싶어 태양이는 누나들 곁에 끼어들었습니다. 화나는 일도 서운한 일도 이렇게 놀다 보면 잊혀지기 마련. 태양이 얼굴에 돌가루를 바르자 예전처럼 레경이와 태양이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에 묻은 돌가루처럼 그동안 서운한 마음들도 그렇게 손쉽게 지워지는데요. 함께 있어야 더 즐겁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알아가는 중입니다. 언니가 등교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레경이는 여전히 꿈나라. 동생 정원이도 아침부터 일어나 장난을 하지만 레경이는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요즘 레경이는 부쩍 늦잠 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레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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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지 않으면 지각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잠이 덜 깬 레경이는 여전히 태평합니다. 뒤늦게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요. 늦잠 잔 누나 덕에 동생 정원이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늦잠을 잔 레경이를 기다리던 세미도 덩달아 늦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바빠졌는데요. 등교 시간을 한참 넘긴 시간. 양손에 누나들의 손을 잡은 정원 이만 신났습니다. 지각은 이미 확실시되는 상황. 레경이와 세미는 슬슬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왜 늦게 왔어? 아. 내 차는 안 데려다 준다고 저보고 데려다 줘야 되네요. 그래서 늦었어? 그리고. 솔직하게 해봐.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늦었던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변명부터 하려고 하잖아. 2학기 시작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그래.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8시 반까지 와서 30분 동안 독서. 아침부터 혼나는 일이 즐거울 리 없는 레경이. 하지만 자신 때문에 늦은 세미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 일기장고기 다 나눠준 거 봤지? 맞춤법 틀린 거는 다 고쳐놨고. 레경이는 일기를 정말 쓰기 싫은데 억지로 썼다는 얘기를 좀 너무 많이 받았어. 일단 글자부터가 막 끼어다니고. 분량도 적고. 레경아. 혹시 전교 부회장 선거 나갈 생각 있어? 아니요. 없어? 네. 또 부회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없는 건 아니고 그냥 5학년 나갈 수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일사를. 일단 신청하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거야. 전교 학생 부회장이라니. 레경이에겐 남의 일만 같습니다. 그 옆에나 그러면. 선생님. 레경이요. 네. 빼고 싶습니다. 부회장 선거에 나가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노는 게 레경이는 더 즐겁습니다. 내일만큼은 혼나지 말아야지 결심한 레경이는 스스로 숙제를 챙기는데요. 레경아. 너 선생님이 부회장 나가라고 얘기했었다면서. 나갈 생각 없어? 응? 잘 못 할 것 같아. 레경이가 이렇게 남 앞에서 떳떳하게 대화를 말을 못 하지? 응. 내 의견을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못 하지? 응. 한번 레경이가 한번 나가서 그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대든 안 대든. 내 엄마한테도 그런 기회가 안 왔어. 그러기 때문에 못 했어. 그렇지. 한번뿐이요. 한번뿐이요. 봄이 다시 다 같은 날 하는 것 같아. 해검다.